제가 약간 90년대,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거든요, 아직. 아, 그러면 그때 노래 좀 틀어드릴게요. 네, 네. 이것도 대신으로 수영 씨 되지 않아요? 네, 네. SS 되죠, 이거요? 그럼요. 대신에 수영이 또. 네. 소민이 옷 벗는다, 소민이. 소민이 옷 벗는다, 소민이. 소민이 옷 벗는다. 받을 수 있어? 소민이 옷 벗어. 야, 만들어 보자, 만들어 보자. 아, 수영 씨가 바다야야? 저기다 옷 벗어. 어, 야. 아, 맞아, 그때 이머리였어. 가운데 살려야 돼요, 이제. 아, 이머리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아, 이머리. 맞아, 이거 하나, 하나 딱 이렇게. 아, 이래도 되는 건가 몰라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맞아, 맞아. SM 머리, SM 머리. 자, 그러면 노래 한 번 드릴게요, 노래. 오케이. 그 전에 딱 갈라져야? 지금 예민해요. 근데 죄송한데, 사비에서 센터는 누구예요? 사비에서 센터는 누구예요? 사비에서 센터는 누구예요? 야, 누가다. 네. 전문용어 나왔어, 전문용어. 바다 언니랑. 아, 저기 센터에 되게 집착하시네요. 아, 제가 소녀시대 할 때는 센터가 아니었어가지고. 아, 그래가지고. 아, 센터. 그럼 수영, 수영. 제가 해도 돼요? 오케이, 오케이, 수영. 이렇게. 아기를 싹 갈르면서 나와. 네, 사비도 제가 저부터. 오케이. 오케이. 워스업, 워스업, 쌤. 나의 대견지 나뿐인 거야. 오, 예. 나 두려워하지마. 내 곁을 봐줘야. 오, 예. 나의 대견지 나뿐인 거야. 오, 예. 두려워하지마. 내 곁을 봐줘야. 오, 예. 두려워하지마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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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나. 반대로 가야지, 반대. 반대야, 반대. 너 오늘 반대로 가. 반대로, 성민아. 반대로, 성민아. 성민아. 반대야. 야, 성민아. 성민아. 야, 성민아. 야, 성민아. 야, 성민아. 야, 성민아. 동작 이상한데? 아, 성민아. 아, 성민아. 너 혼자 반대야. 좋아한다, 성민아 좋아해. 오! 오! 이야, 잘하네. 잘해, 좋아.